12월 7일 수요일 오사카 갑니다 고고고 이렇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스루패스랑 주유패스 티켓은 여기서 교환해 가지고 난카이라인 타고 갑니다 라피트 타고 갑니다 갑니다 남바로 밤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해가 일찍지? 남바역 도착 난카이 남바역 나오자마자 북쪽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에디온 건물 3층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한 카드 끝 첫날 호텔은 힐러리스 오사카 호텔입니다 아 여기 덴덴타운이랑 가까운 곳입니까? 맛잇냄새난다 맛잇냄새난다 이거 매드카페에요 그죠? 도브 10분 정도 걸렸나? 힐러리스 호텔 보입니다 앞에 드링크 버거 있네 아이고 이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정도면 가성비 좋네 일단 얇아 작지만 어메티 다 있고 욕조도 있고 만족 홀레리스 힐러리스? 힐러리스 여기는 줄 안 사는 거 아냐? 선토리 맥주 여기가 노달콜백이책 역시나 진짜 맛있습니다 쿠시카치 딱 먹어요 이치라는 라면 한시간 기다리라고 해서 키뉴 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가쪽 금융라면 여기가 더 넓고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김치가 나오죠 만원짜리 들어갔나보네 김치에 물에 밥주있어요 코 코톰부리에 반이 붙어갑니다 마지막은 편의점 역시 먹을게 많은 편의점 사마고 샌드위치랑 사야 되는 거 아냐? 턱이야? 어 신발매래 이거 찹쌀떡 같은 건가? 응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케이크들? 어 크리미 사이사이에 띵들 이건 비싸 200원 먹자 먹자 아 아니요 이게 허니버터 원조거든요 허니버터 원조인데 허니버터를 기관 안정으로 이게 역수출인가? 뭐라고 해야되지? 원조의 역수출 구입장 거센 분도 자동으로 그냥 파도 써야겠다 너무 귀찮은데? 편의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오리지널 허니버터칩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구만 먹어보는데요 냄새가 있다 허니버터칩을 먹어보니까 그냥 허니버터칩입니다 봉지 바꿔놓으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